오늘은 11기야 19자 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시고 위기의 끝에서 내리는 선택 위기의 끝에서 내리는 선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악하게 살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던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올 것이 왔다 라고 느끼거나 뿌린대로 거둔다 하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겼는데도 이상하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그 어려움이 도저히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일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고 견딜 수 있지만 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겼는데 재난이 닥쳤다면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일을 성공하기에 충분했느냐 못했느냐 성과에 따른 인과를 통해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능히 사망에서도 생명의 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기적의 승리를 맛본 히스기아를 통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된 히스기아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아는 먼저 6월절을 회복시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예배가 회복되었고 또 신앙에 근거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아와 백성들은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고 신전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나라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상황 속에 히스기아는 굳건한 나라를 기반으로 아수르와 주변의 열광 국가들에게 반기를 들고서 이제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가는 한편 남유다의 히스기아 통치 4년째 형제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랑곳 않고 히스기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며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 통치 14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점령하던 아수르 왕의 위협을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20만이 넘는 포로들이 잡혀가고 피부로 와닿는 위협이 되니까 히스기아의 마음도 바람 앞에 선 등불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는 이 아수르의 침략 때 성전과 왕궁 곳간의 금과 은들을 박박 긁어주고 굴욕적인 동정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히스기아 마저도 치명적인 위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처럼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할 수 있다는 현실을 히스기아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완전한 해결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카고 흉포했던 아수르의 사네립은 히스기아에게 수많은 채물을 다 받아 챙기고 물러나려나 싶었더니 그대로 이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모든 국고를 털고 심지어 성전의 금 기둥에서 금방마저도 떼어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정을 구하고자 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은 사네립은 보아만 받아 챙기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계속해서 침공을 강행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아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설상가상으로 아수르 사네립 왕의 신복인 랍삭의 장군이 히스기아와 남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야유를 보냅니다 랍삭의 장군이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에게는 의뢰할 자 즉 마땅히 도와줄 자가 없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주제에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와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아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또 히스기아의 우상 제거와 거룩한 성전개혁을 비난하며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나라들이나 그들의 신들도 아수르를 대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랍삭에는 아수르 군대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수르가 점령했던 열방의 수많은 신들과 같은 정도로 낮추어 보며 비꼰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끝에서 히스기아는 이 상황을 타개할 그 어떤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재물을 긁어다 바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사방으로 완전히 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비상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위기의 끝에서 히스기아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를 들고 다른 나라나 현실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문제를 펼쳐놓고 부르시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히스기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것이 정말 복음인 줄 믿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 어떤 방법을 쫓아도 해결되지 않는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히스기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우습게 어기고 멸시하며 나오던 사람들이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아수르의 대군이 단 하룻밤 사이에 괴멸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수르 군이 괴별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던 아수르와 사네립 또한 반란으로 죽게끔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희승이와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움직이시면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순식간에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희승이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수없이 칭찬을 듣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승이와도 처음에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자 치명적이 위협하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승이와는 위기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와 희승이와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위기의 문제들을 앞에 맞이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위기의 끝에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여 위기를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처음에 희승이와처럼 현실적인 무언가 방법들을 강구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법들은 한계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위기의 끝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희승이와처럼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여 위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완전히 해결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강경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었습니까? 저희가 다른 많은 세상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다니진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응답받아 믿음의 기쁜 삶들을 영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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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